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반말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반말 표현대입니다. 반말 표현대는 반말 표현대입니다. 친구와 관계의 관계가 굉장히 친密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말 표현대는 반말 표현대는 반말 표현대입니다. 첫 번째, 앗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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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Psycho to speech 세 번째, 다 귀찮아 다, 전부터, 귀찮아 귀찮아, 마 or van, 매 바 없어 관심 없어 너한테 관심 없어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나 그거 관심 없어 다섯 번째 당장 나가 당장 마상 나가 出去 명령 당장 나가 마상给我出去 당장 나가 당장 해 당장 마상 해 당장 해 마상给我 줘 여섯 번째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두 지 지 지 이거란 있다 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일곱 번째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여덟 번째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홉 번째 무슨 소리야 무슨 무슨 소리 무슨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你在說什麼啊? 十번째 지금 장난하냐? 지금,現在 장난하다 開玩笑的意思 장난하냐? ня? 問句 지금 장난하냐? 現在開玩笑嗎? 장난하지마 不要開玩笑的意思 지금 장난하냐? 十번째 정말이야? 真的や? 정말 真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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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真的 本來真的嗎? 不信心得寫у 真的嗎? 真的嗎? 今天真的嗎? 今天真的嗎? 你在做什麼? 真的嗎? 今天真的嗎? 十二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不能不想話 난 못 믿겠어. 못붙은 상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좀 호이오 저 양도 스칭. 말도 안 돼. 부상화. 열세 번째. 별로. 별로. 부정 모양. 그거 맛있어? 그거好吃 마? 별로. 부정 모양. 푸멘 더 보이다. 이거 어때? 이거 좋아? 这个怎么样? 这个好吗? 별로. 별로 안 좋아. 부정 모양. 단 시 안 좋아. 可以 성례듀어. 这个 안 좋아. 별로. 就回答的内容是负面的. 否定的. 별로. 열네 번째.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原来如此. 아 그렇구나. 열다섯 번째. 됐어. 됐거든. 됐어. 됐어. 됐거든. 됐어. 됐거든. 됐거든. 수왈러. 거울러. 열여섯 번째. 화났어? 너 화났어? 니 성취라마. 화가 나다. 성취. 화났어? 니 성취라마. 열일곱 번째.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신. 대로. 안 쬬. 해. 안 쬬. 니 더 신. 취쥬. 마음대로 해. 수외벤니야. 마음대로 해. 수외벤니야. 열여덟 번째.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내. 신.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수외벤니야. 수외벤니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지 마. 부야. 부야. 부야 단신. 걱정하지마. 단 시 상거 주주거이.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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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야 단신. 마지막. 스무 번째.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전부 도 잘 되다. 비엔 하오. 다 잘 될 거야. 이츠에 또 후이 변 하오 더. 다 잘 될 거야. 그럼 처음부터 복습해 볼게요. 나 오먼 총토프 시샤오. 세 번씩 따라 읽어보세요. 매일 거 쥐지. 예. 산 치오.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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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다 귀찮아.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안 돼 깜짝이야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하냐? 정말이야? 진짜야? 말도 안 돼 별로 그렇구나 됐어 됐거든 화났어? 화났어? 마음대로 해 내 마음이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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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